윈도우즈 잉크 작업 영역 펜 설정, 펜 바로가기 키 및 일반적인 윈도우즈 잉크 작업 영역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윈도우즈 10 데스크탑에서 작업 표시줄에서 액션 센터를 클릭합니다. 모든 설정을 클릭합니다. 설정 찾기 상자에 펜을 입력합니다. 펜 설정을 선택한 다음, 펜 및 윈도우즈 잉크를 선택합니다. 펜 설정에서 사용할 손을 선택하고, 시각 효과를 표시하고, 커서를 표시하고, 펜을 사용할 때 터치 입력을 무시하고, 컴퓨터가 태블릿 모드가 아니고 키보드가 장착되지 않은 경우에 필기창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. 윈도우즈 잉크 작업 영역 설정에서 권장 앱 추천을 표시하고, 펜 바로가기 키를 설정하고, 한 번 클릭, 두 번 클릭, 또는 길게 누르기에 대한 펜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이제 펜을 원하는 설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펜을 원하는 설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